안녕하세요. 교육청에서 보내드리는 학부모를 위한 뉴스레타, 퀵노트 이본호는 스미스 교육감이 12월 19일에 발표한 2019 회계연도 예선안에 관해서와 내년 1월 11일에 있는 대학과 진로 준비의 밤 행사, 1월 15일에 있는 마틴 루타킹 서비스의 날 자원봉사 활동과 SSL 시간 취득, 우수한 학교장, 교사, 직원상 추천과 함께 교육청 아시아계 교육자협회 리프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으로는 새로 임명된 교육위원 임원 안내와 함께 조기 초등 교육 정책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퀵노트 MCPS 웹사이트 한국어 웹사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철 안전에 특히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